연말연시를 맞아 스타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웃을 돕는 따뜻한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나선 건데요. 지난 7일 용산역사 안, 이한이, 박미선, 김은국, 지수원 등이 산타가 되어 자선바저회를 열었습니다. 가수 추가혈과 현숙이 즉석 라이브 공연을 펼치기도 했고요. 많은 시민들에게 가전제품, 의류, 먹거리 등을 저렴하게 직접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행복 나눔, 기쁨 가득입니다. 작은 나눔이 올 연말, 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늘 행복하시고 사랑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솔선수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스타들의 훈훈한 현장이었습니다.